신쿡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thing is a new day 먹방, 쿡방, 뷰티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름휴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오늘은 집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밖에 가도 똑같이 먹는 거잖아요? 뭐 고기 구워 먹고 해산물 구워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그냥 파티를 즐기려고 합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준비 중이에요 뭐부터 끌지 아직 세팅이 안 왔는데 짱어도 굽고 이제 삼겹살, 목살도 굽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맛있다 오늘은 국내 최대의 사회적 가치 민간축제 소배 2020 이랑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광고 영상입니다 사회적 기업들 리스트가 있었어요 50 몇 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소배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짠! 구수담이라는 업체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장이 세트로 있어요 뭐 된장, 고추장 뭐 한우 볶음 고추장, 황태 볶음 고추장 쌈장까지 여러 가지 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고 이것만 있으면 약간 섭할 것 같아서 구수담에 장 말고 이렇게 더덕 황태구이 양념 세트가 있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포장을 왔고 요렇게 더덕구이가 있는데 저 더덕, 도라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더덕구이도 한 두 개 뜯고 요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리고 원래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황태 더덕 세트를 보내드릴지 아니면 된장 장 세트를 보내드릴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량을 많이 준비 못해서 만약에 이거 단품으로 딱 하나만 드린다면은 20분께 드릴 수 있지만은 저는 단품보다는 그냥 이런 세트 더덕 요거 세트 그대로 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세트로 만약에 이벤트를 하면은 총 4분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해요 이벤트가 그래도 한 개 맛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으니까 총 네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장 세트가 갈지 더덕구이 세트가 갈지는 제가 일단 맛을 보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이벤트를 어떤 세트로 나갈지 그거는 생각을 해볼게요 도둑구이 세트 잘 먹으면 세트 조리법 소금 파는 세트 다 다 다 다 다 다 짜잔 이제 먹어볼까요? 삶아왔고 이게 가운데가 유기쌈장이에요 쌈장하고 황태, 한우고추장, 일반고추장, 된장 잘 먹겠습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준비했어요 채팅 소기랑 과자 저기를 싸먹어 그냥 비벼내셨 잘 먹었어요 네 이따가 끝 왕쨰 고추장 음! 황쨰! 어떤 느낌이냐면 황쨰 고추장은 양념이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밥에다만 먹어도 맛있어요 쌈장에 찍어먹고 고기는 역시 쌈장 마늘구이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당황스러워 음! 음! 저녁으로 비벼서 하나들은 애매한데요 여러분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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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밥이랑 먹을 때는 황태고추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매이가 sympa 안 어디로 질MOND fuhr 뚜껑 조리법 주인공 맛있다 밥 좀 지어만 소주기 따뜻해 엉맨, 나 화산으로 갈수 있어 비주얼 버섯 쪼가랑 근데 솔직히 고민이에요 지금 장세트를 보내드릴지 저녁세트를 보내드릴지는 먹어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장세트 중에서는 황태고추장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된장고추장 이런 게 맛있어야 제가 이렇게 맛고추장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황태고추장이 진짜 밥도둑이에요 근데 또 이 더덕하고 황태를 생각을 하면은 제가 더덕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뭘 들어야 되지 고민 고민 난 더덕하고 황태고추장이 일들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황태고추장에다가 참기름 살짝만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더덕 황태구이 세트 2개 하고 그 다음에 장세트 2개 하고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총 4분께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못 고르겠어요 지금 황태고추장은 다 먹었어요 하 배불러게 잘 먹었어요 이게 두 개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세트 2분 하고 더덕구이 황태세트 2분 이렇게 해서 총 4분께 보내드리려고 하구요 황태고추장은 진짜 그게 제 원픽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픽은 더덕구이 본 영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내 최대의 사회적 가치 민간축제 소백2020에서 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동참을 하셨지만은 그 사이에 저도 이렇게 이런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먹은 구수담 제품들 구매 링크 이런 거는 아래 더보기란에 다 적어놓을 테니까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